XSFM입니다. I, D, W, K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회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울산광역시입니다. XSFM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XSFM 재정이 든든한 것도 운이고 외화보유가 많은 것도 운이고 스와프도 운이고 기업이 받쳐주는 것도 운이고 방역체계의 기초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들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하루 평균 1.25번 공천이 번복되고 있는 인천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는 큰 행운입니다. 저희는 운이 좋다.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네, 퓨처 농특산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공천과 공천 과정을 보여줬던 민생당, 과우리공화당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그 다이나믹한 공천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더 다이나믹하게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부더지 잡게 하는 것 같네요.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오버뷰입니다. 울산 지역구 변화 없이 그대로 6석 전국적으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던 20대에도 민주당은 이 지역 3분의 1에는 후보를 못 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국가연맹배당금당과 함께 당당히 전 지역에 후보를 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처럼 힘을 아끼는 소극적 행보를 할 줄 알았지만 민생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재하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당, 민중당, 노동당 각 두 곳, 정의당 한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은 중구와 북구, 울주의 총 4명입니다. 구의회 의원만 두 곳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남구, 바, 북구, 가선거구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말씀드리는데 이번 지선 전국 모두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재보선이 없어요. 광고 집콕의 필수품을 가장 잘 아는 컴스테이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울산광역시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사람들이 쓰는 건강한 치약. 요즘 치약.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자연주의 치약의 컨셉입니다. 치약이 합성 보전제, 합성 항균제를 사용하는 일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치약은 좀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 기능을 이끌어내 자일리톨, 자몽 추출물, 키토산 같은 성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소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의결이 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불소를 사용하지 않은 치약이라는 점은 좀 관심을 둘만 합니다. 화학성분이 배제됐다고 해서 개운함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써본 우리로서는 충분히 개운하고 상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를 다 쓰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치약이 아직 남아, 한 반 이상 남아있었거든요. 걔를 보지 않고 쓰고 있어요. 시험삼아 써봤다가 만족스러워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좋아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의 구매 옵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많이 살수록 싸집니다. 제품에 너무 자신이 있는 나머지 사용 후 불만족 시 2주 안에 배송비까지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왜 이러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할인받아 사고 마음이 안 드시면 환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맞아요. 열심히 만든 치약, 요즘 치약은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십시오. 네,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은 중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처럼. 울산 광역시, 중구 지역에 계시는 분께 요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울산의 표심은 지역색 진보 보수가 아니다. 사측이냐 노측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로 퉁치자면 중구는 전통적으로 사측입니다. 울산 광역시의 탄생과 소선거구제는 시간차가 적어서 울산은 소선거구제 이후의 데이터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14대의 농촌당이자 부촌당인 특이한 정당,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의 또 다른 색채는 바로 현대당이지요. 14대 한 번 통일국민당이 차지하고 그 외에는 언제나 민정당유당이 쉽게 따낸 중구입니다. 5선에 정가빈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뺏지맞기로 떠났습니다. 호츠키스 정가빈. 그렇죠. 지금은 미래한국당에 찍혀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51세 남자 중구생 양사초 울산일중 학성고 성균관대 섬유공학과 부산대 섬유공학 석사 성대대학원 고분자유기재료 박사 공군학사장교 장기 소령대 총기를 휘두르는 동료에 맞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눈을 다쳐서 실명 예편합니다. 울산으로 돌아와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최종적으로 우리 병원이라는 곳을 설립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02년부터 민주당의 정당으로 정치활동을 병행합니다. 신기합니다. 사업만 해도 몸이 찢어지겠는데 어떻게 정치도 하지? 02년 3회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남구청장의 출마 9.21% 민주당에게 울산이란 이런 곳입니다. 03년 열리누리당의 합류 05년 열리누리당 전당대회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열리누리당으로 넘어온 현역 의원 강길부를 잡는 파란을 일으키고 빈정상한 강길부는 2년 뒤 탈당 석 달 뒤 한나라당 8년 뒤 탈당 석 달 뒤 새누리당 반 년 뒤 바른정당 11개월 뒤 자유한국당을 거쳐 현재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강길부의 2인제급 커리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검찰발 조국게임의 주변 미션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서 피해자로 지목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오사카에 짱박혀있던 것이 잠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말에 만날 사람이 많았고 오사카에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 송년 모임을 몇 개 했다며 이유 없이 글리코맨 앞에서 팔을 들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1승 8패 임동호 후보는 7전 7패입니다. 2011년 재보선 중구청장에 출마했을 때는 작고 전 몸이 좋지 않았던 김근태 전 의장이 지원유세차 그를 만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총선 남구 의뢰 출마한 임동욱 씨가 후보의 동생입니다. 전과는 04년 건축법 위반 100만원 이듬해 음주운전 100만원 18년 정치자금법 위반 250만원 마지막 전과는 작년 말 수사와 묶어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공약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21대는 출석 안 좋으면 월급 까이겠네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박성민 60세 남자 처음이네요. 근래에 환갑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근래에 처음이에요. 다들 아슬아슬 59세 61세 62세 정치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울산대 행정학과 울산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보충력 소집 폐제입니다. 재산은 66667만원에서 하신 거 있는데 6억 6천 6백만원 정도가 있고요. 6억 6천 6백 67만 9천원입니다. 정가는 2건입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위반으로 징역을 10개월 살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징역 10월 집유 2년입니다. 무려 78년에 있었던 범죄여서 혹시라도 민주화 관련 법일까라고 의심을 잠깐 했었고요. 그런데 78년이면 소리소문 없이 없어졌기 때문에 폭처법으로 법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 폭력 정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누굴 때린 것으로. 심지어 삼천교육대까지 끌려갔다 온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삼천교육대 갔다 온 사람은 모두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된 가해자. 그리고 도로구통법 위반으로 03년 2월에 10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울산시의 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 1998년과 2002년, 2006년에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서 울산중구의회의 의원을 했습니다. 연속 삼선했군요. 네. 그리고 2010년에 중구청장 선거에 나와서 무소속 조용수 후배의 폐에 낙선을 했는데요. 조용수 당시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군요. 직을 잃어서 그때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중구청장에 당선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한나라당 중구청장이 된 것이죠. 그때 맺은 인연. 지금까지 소중히. 2014년 제6회에 새누리당 후보로 중구청장의 재선에 성공합니다. 2018년 제7회 지선에 출마를 했으니까 제가 다뤘겠죠. 하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을 했습니다. 현재 종갓집 큰일꾼이 타이틀 롤인데요. 그래서 정말 박 씨 집안의 종갓집 출신인가 찾아봤더니 그냥 울산의 중구가 울산의 종갓집이다라는 뜻이래요. 지난번 지선 때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기의 치적으로 울산 크네기를 전국 브랜드화 시켰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울산 크네기는 가수 김상희 씨의 노래죠. 울산 크네기는 울산 반구동 출신의 배축국을 좋아하면서 키 160cm 정도의 주근깨가 있는 복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인가? 이런 생각도 잘못했어요. 복스럽다고 지금 자뻑을. 일단 울산 출신인지를 파악해야죠. 아니잖아. 공약은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것들 투성이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진보정당 생활은 오래 했는데 지금 노동당이면 저는 가장 로열한 커리어는 사회당 출신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당 출신의 노동당 후보입니다. 노동당 이향희 44세 여자 정당인 전남 진도생 진도초 진도중 진도여고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총학생회장이었네요. 졸업 후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울산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재산은 4억입니다. 배우자가 트라제와 모닝이 있는데 올해 2020년식 산타페를 샀습니다. 이 배우자가 가장 최근에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는 소렌토겠네요. 마음에 들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도 검색하잖아요. 그건 그래요. 비슷한 급은. 저도 늘 그랬어요. 네. 한 2년 지나면 검색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사회당, 진보신당, 노동당, 당직자, 공직선거 경력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당직자형 후보이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율 20% 저번 지선에서는 득표율 23%입니다. 울산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네. 이곳은 울산이고 민주노총 지지후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낮은 득표율일 수도 있습니다. 끄네. 공약은 원자력안전법 되돌릴 수 없는 탈핵시대. 울산 공공종합병원 설립입니다. 좋습니다. 난이도 극악의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이철수 73세 남자 직업은 울산사회교육연구소장 부산공고 한양공대 부산대 교육학 석사입니다. 병역은 육군이병 소집해제 장남 중2만기 경력은 전 울산공단건설 한국 카프로락탐 건축감독 카프로락탐이 뭔가 해보니까 나일론의 원료더라고요.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현재 울산사회교육연구소장입니다. 기록을 보면 중동 동남아 해외건설기술부장의 이력도 있습니다. 화학식은 C6H11NO. 끈낸점은 270도. 저도 찾아보고 그걸 보는 순간 닫았어요. 관련 검색어는 나일론 6 아디프산 벤젠 아크릴로 나이트릴. 죄송합니다. 공직선거 경력은 92년부터 7전 전폐입니다. 96년 15대에는 자민련, 저번 지선에는 더불어민주당, 나머지는 모두 무소속입니다. 자민련 두 번 민주당 한 번. 생각보다 많은 연쇄출마보험들이 자민련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 3월 22일 경상일보에 출마의 각오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평생 야당 최후 심판이다거든요. 평생 야당.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야당 최후 심판이다라는 건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후 심판은 지우고 보더라도 평생 야당은 말이 안 들잖아요.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마음만 야당인가 보죠. 그러니까 평... 당을 잘못 들어갔다인가? 무소속이라서 야당이라는 건가? 그리고... 뭐야... 저기는 뭐예요? 최후 심판? 그건 종교적인 의미 아니에요, 혹시? 둠스데이? 한 나라당을 추천합니다. 한 당국이 좋아하세요?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7번 도전에 마찰 한 번 없을 수 있습니까?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회. 우리가 관대해지고 있어요, 점점. 네, 7번이나 도전했으면 공약은 모두 지역공약과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갑으로 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영화 변호인에서 조민기 씨 분의 공안검사, 그 모델 최병국이 3선. 작년 패스트트랙 관련 한국당 폭력사태 수사 당시에 경찰 도로 수사자로 달라고 해서 외압 논란이 일었던 당시의 수사 대상 이채익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민주당 도전자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규유명, 54세 남자, 울산생, 송정초 울산중 학선고 고대, 4시 35회, 변호사. 1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모발 양과 밀도가 눈에 띕니다. 이채익 후보와는 세 번째 대결입니다. 경선에서는 송병기 전 부시장을 잡았는데 정치란 참으로 매정하여 송병기 예비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기획된 의도가 분명히 보이지만 총선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본인 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만들어놓고 출마를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 마음에 들만한 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06년부터 울산시장 선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지난 지선입니다. 18년도에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식화했지만 현 송 시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당일 돌연 잠수를 탔다가 일주일 뒤 경선 레이스에 복귀합니다. 송철호 시장이 단독 공천되자 반발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입장을 바꾸어 수용했었습니다. 현 시장, 중구의 임동호 후보, 남갑의 경쟁자인 송병 경제부시장 등 민주당 현 시정의 이너서클과는 심리적 거리가 상당한 인물로 보입니다. 울산에는 96년에 사시합격 후에 변호사 활동으로 다시 돌아왔고 2000년부터는 울산 마라톤 클럽 약칭 UMC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00년부터 놀렸던 건데 계속 저도 꿋꿋이 고개를 드는 울산 민주당이지만 내부 세력 대결과 알력은 호남을 방불케 한다는 점에서는 부산과 느낌이 꽤 다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이채익, 64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경남 양산 출생이고요. 양산 웅상초, 개운중, 분이엘고, 울산대학교 경영학 학사, 동국대학교 행석, 울산대 행박,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고요. 재산은 12억 4,323만 6천 원입니다. 1991년에 무소속 울산시의원, 95년 민자당 경남도의원, 98년, 2002년 울산 남구청장, 2008년 울주, 2012년, 2016년 울산 남구가 국회의원, 울산 항만공사 사장까지 지는 선거 성적이 아주 좋은 후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이고, 이긴 걸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상임, 맨날 진 것만 얘기하다가. 상임위 출석률을 보게 되면 현재 국회 코로나19 대체특별위원회의 출석률이 무려 33.33%. 3분의 1밖에 안 나갔다는 거죠. 와, 최악이네요, 이 사람이. 3번 모였으면 한 번밖에 안 나갔다. 우한 폐럼에는 나갔을 겁니다. 에너지특별위원회는 하지만 100%, 행안위에는 92.94%,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위에는 10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한 폐럼에서 안 나간 것뿐이라고 봅니다. 6승 1패예요, 무려. 네, 본회의 출석률은 89.10%고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개고요. 수정 가결한 법안 하나 보면 고아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고아가스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고아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소하지만 필요한 법이긴 하죠. 대체로 에너지, 안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행안위 간사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 논의에는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못한다는 식으로 문구적된 전적이 있어서 엄청나게 십자포화를 당한 적이 있고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오, 링크 끊겼어요. 그리고 블로그는 12년 총선 공약이 남아있는데요. 블로그 그 당시의 주소가 무려 울산 CEO입니다. 16년도 아니고 12년, 20년. 필요 없다 이거죠. 19대 정도는. 공약으로는 수소 특화 단지를 유치하고 탈원전 울산 랜드마크 울산타워 세외 어쩌저쩌고 하는데요. 탄식이 저절로 나오네요. 끝입니다. 탈원전 한대요? 네. 출당당하는 거 아니에요? 탈원전 저지겠지. 탈원전 저지. 죄송합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걱정돼서요. 탈원전 저지. 민생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강석구 59세 남자 울산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이며 진산선무회 대표이사입니다. 농소면 출생, 약수초, 농소중, 학선고, 목포해양전문대 기관학과, 한국방통대 무역학과, 고려대 경석, 울산대 경박. 경실련 활동도 했고 무역생사 재직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2, 3회 지선에서 무소속과 한나라당으로 시의원 재선. 그런데 이 재선 직전에 전파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전파법 위반? 사무실과 현장에 무전기를 놔뒀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무전기를 놓으면 안 되는 장소가 있나 보네요. 요즘은 어기기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예전에 전파법이라고 해서 안테나 같은 거 잘못 설치해도 잡혀가기도 하고. 농촌에서. 사회지선에서는 한나라당으로 북구청장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당선 다음에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 선거법은 아니어서 자리는 지켰죠. 임기가 다 끝나가는 2010년에는. 방심하면 안 돼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 2010년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걸려서 벌금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한 지역 일간지가 울산의 구청장 3명에게 500만 원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사건이에요. 강석구 당시 북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기 말이어서 일단 임기는 지켰고요. 그때부터 피선거권을 잃었거나 아니면 공처를 못 받았거나 하면 안 돼요.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피선거권 5년 박탈 크리. 그렇죠. 크리티컬 맞아서 선거에 못 나가잖아요. 알차게 살기 시작합니다. 정치인 무시하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도 따고 강의도 나가고 회사 경영도 하고 그러다가 2015년에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렇죠. 나의 흑염룡이 날뛰고 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고 새누리당 분당 때 바른정당에 합류해 바른미래당으로 플로우했습니다. 그렇군요. 7회 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제보궐에 출마했지요. 바른미래당으로 그래서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낙선을 경험하고 이제 민생당으로 흘러왔습니다. 국제적인 사고, 세계적인 시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온 공약은 울산의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을 죄다 묶어서 집적화하겠다고 합니다. 집적화? 한 곳에 묶어서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시리아즈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요? 집적회로 IC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사람들을 2미터씩 떨어뜨려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적을 해도. 어쨌든 이렇게 집적화한다면 모두 이전에서 모일 부지가 필요하죠. 그 부지를 만들 돈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군부대가 나가고 나면 얻게 되는 옥동 부지가 있어요. 그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서 돈을 만들고 부지를 얻겠다고 합니다. 현재 장점인 산업의 고도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장남이 주식 투자를 하나 보네요. 그래요?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주, 두 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한 주? 네. 한 주 왜 샀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막 이래요. 계속 다. 그런 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애정 안 가지고 쭉 펼쳐본 다음에. 네이버 20주, 포스코 1주 이런 식이죠. 괜찮으면 사나 보네요. 대신에 본인과 배우자는 진산선무권만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식 총 가격이 8,400만 원이네요. 장난만 한 페이지야. 장난만 3페이지야 3페이지. 아 그렇네. 을로 갈게요. 남구을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남구을은 주로 보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남구을의 국회의원은 주로 시장이 됩니다. 지난 20대 3선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로 당선되면 가면서, 당시에 박맹우 울산시장과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사실상 맞바꿉니다. 공천 스와프. 결과는 아시는 대로 울산시장 선거 폭망. 그러자 이제까지 자리를 주고받으며 공생했던 김기현과 박맹우는 남은 한 그릇. 이 자리 공천을 두고 데스매치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우선 민주당은. 박성진, 50세 남자, 울산생, 효문초, 울산제일중, 울산공고, 울산과학대, 공업경영학과, 병장만기. 옛 사람들은 써있는 건 병장만기인데 실제로는 군대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맞춰 말씀드리면 전투경찰, 수경전역으로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울산에서 큰 청년이 전경으로 가서 부모가 떠들 때는 못 알아듣던 노동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한 경우, 박성진 후보 아니어도 좀 있습니다. 코오롱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코오롱 유화 노조위원장, 3선의 구의원, 두 번은 민노당 소속, 한 번은 무소속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남구을은 지난번 송철호 시장이 도전했다가 단 1,600여 표차로 석패한 곳이라 최대 중앙당, 최소 울산시당에서 점찍은 후보가 공천되리라고들 생각했는데 구의원 오가닉이 올라와서 이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돈 없는 후보입니다. 지역지도 안 쳐다봐주고 온라인 정보라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싸이월드일 정도입니다. 다람쥐셨네요. 제가 이 사람의 재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까봐도 재산이 별로 없어요. 이 큰 도시에서 단독 인터뷰하자는 언론도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역설적으로 지지세가 낮지 않은 이곳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까지 그가 보여준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가장 보도량이 많은 소식은 15일에 선거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서 회계자료와 일반 명부를 훔쳐갔다는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간을 내먹고 있죠.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네. 그 사람입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61세 남자 그 두 사람 중 하나군요. 네. 정당인 울산 북구 출생이고요. 부산 동고 서울대 법학학사 서울대 법학석사 그리고 육군 중위 만기 전역입니다. 재산은 67억 1천만 원이고요. 무주 리조트 콘도 회원권이 있고 평양은 알 수 없답니다. 양력을 보면 제25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였고요. 울산에서 고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울산 YMCA 이사장을 했고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두 번 했죠. 울산 난구를 해서 국회의원 했습니다. 삼선 아니에요? 17, 18, 19대. 아 죄송합니다. 네. 삼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울산광역시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의원과 함께 불경 공동선대위장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비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김기현이 이 김기현입니다. 그렇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삼인 선거개의 의혹사건에 자기가 최대 피해자라며 전국단이 이름 알리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이 높아진 인지도는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박 의원을 꺾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권심판론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선거전략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스매싱이 왔겠죠. 국회의원 시절에 측근과 인척들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쪼개기 하면서 무려 7명이 지난 2월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무더기군요 이쯤 되면. 언론에서는 A부터 G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알파벳에 나뉘거든요. 김 전 시장 인척이자 과거 김 전 시장 지역사무실 등에서 근무했던 대문자 E 씨와 대문자 F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문자 E 씨의 도피를 도와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대문자 G 씨는 무려 81세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꽤 큰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칭챙총하고 있는 거죠. 기사를 찾아보면요. 언론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주먹 인사하는 김기현 다시 한번 디지털 공예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짜증납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울산을 이끌었다면서 뻔한 트램 울산타워 미래자동차가 나오는 순간에 여기서 이게 1공약인데 갑자기 결혼이 행복한 울산이 이 카테고리에 같이 묶이거든요. 결혼이 행복하려면 미래자동차를 사고 울산타워에 놀러가서 트림 타고 집에 오라는 건가요? 하긴 근데 결혼이 행복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준하긴 할 것 같습니다. 결혼 비관론자. 경호기, 경호기, 공약이 정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E 씨와 FC와 G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ABCD는 뭐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이름 약자 아니야? 막 프레데릭스 씨. 게오르그. 게오르그. 그건 그냥 조지잖아요. 게오르그지 어느 나라 가면. 안젤라. 소개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외국인들이랑 친인척인. 김기현 후보를 보셨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울산의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졌던 건 김기현 후본데 결국 정치적 생명에 큰 지장을 얻게 된 사람은 박맹호 전 시장이 됐어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낙선하면.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동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명밖에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울산 광역시 동구 본인 사무실 사무국장이 재선을 한 것까지 합해서 지역이 설치된 88년부터 28년간 울산 동구는 정몽준 전용맵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여러 정당에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은 정몽준. 괜히 전용맵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 생기고 최초로 비정몽준, 비양대정당 후보가 이곳에 오렌지색 깃발을 꽂았지요. 챔피언이 등판합니다. 역사를 읊어들인 바 당연히 당선자를 내본 적 없는 여당은 20대 당시에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를 안 냈었었는데요. 이번엔 나옵니다. 김태선 40세 남자 울산생 미포초 현대중 현대고 한국외대 정액과 학사 석사 09년 재보선부터 울산에서 출마를 타진한 흔적이 보이는데 민주당 절대약세 지역인 이곳에서는 의뢰,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진은 후보가 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 공채 1기 당직자 민주당 노조위원장 민주당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부국장 이번 청와대에서는 주로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정액과 대학원에서 노무현과 지역주의 타파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지도교수가 워낙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며 아직도 통과 안됐답니다. 울적한 마음에 학교 앞을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공채 현수막을 보고 지원합니다. 사회생활을 열린우리당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대왕암이나 몽돌해변 방어진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후보는 대기업 제조업에서 먼 미래의 여기가 어디죠? 동구는 문화 관광으로 가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먼 미래의 문화로 가는 게 좋은 도시는 정말 많긴 합니다. 마흔의 젊은 나이를 강조합니다. 훨씬 젊었던 32살 2012년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하기 9개월 전에 음주 200! 여기서 찌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권명호 59세 남자 울산 방어진초 방어진중 학성구 울산대 영어영문학과 울산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육군병장 재산은 9억 9천...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9천9백이요 너무 작아서 당황하셨죠? 통합당 후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그지일 수도 있지 억단이 나오다가 천단이 나오니까 순간 당황 대출 잔뜩 심지어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 대출 잔뜩 전가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그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무려 벌금을 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걸 찾아보니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 원본 예를 들어서 면허증 허가증 여권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 말은 긴데 결국은 법원을 기망한 죄라고 합니다. 아 법원에다가 구라치면 불실기제 공정증서 원본 행사 상법 위반 400 아우 심하게 불실기제 하셨네 행사를 심하게 했네요. 한단 불실기제 하셨네 사법고시라고 되나요? 이거 요새 그게 있더라고요. 모의고사에서 위장 이혼은 이 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모의고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답은 된다 아닙니까? 된다. 정답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위장 이혼은 어쨌든 법적 서류로는 이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등록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법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걸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양력을 보면 방어진 주민자치위원회 이혼장 그리고 동울산 청년회의소 회장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민선 4기 5기 그리고 동구청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진보 후보인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꺾은 전력 때문에 공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울산 동구 정몽준의 도시죠. 20대 진보 단일 후보인 김종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14년 동구청장 선거에서 둘이 맞붙은 전력이 있습니다. 신승으로 건명호 후보가 예상을 깨고 이긴 거죠. 아마도 이번 공천도 그렇게 해서 재선을 좀 저지해봐라 나온 것 같습니다. 홍보에는 굉장히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는 블로그와 그냥 아침 인사 열심히 한 페이스북. 그런데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 다시 페이스북에 데칼코마니 선거 전략이고요. 눈에 띄는 공약도 없습니다. 여하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동구 만들어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모로 지금 양당의 후보가 지리멸렬해 보이는 게 이 챔피언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디펜딩 챔피언 보시죠. 민중당. 김종훈 55세 남자 정당인 경주생 경주초 경주문화종 문화고 울산대 국문과 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 정가는 3건 90년대는 민주화운동 정가로 보이고요. 03년에 특수공모집행 방해와 범인 도피는 노동운동 관련 정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08년 음주운전 벌금 100이 가니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맛을 결정짓는 마지막 조미료. 플레이팅. 이거 없으면은. 통후추 가른 것 같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가니쉬죠. 그럼 뭐 칵테일에 레몬 같은 거. 체리 이런 거. 라임. 우산은 뭐야 그럼? 그런 거죠. 먹는 거. 그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재산은 1억. 하필 술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산은 1억. 재산은 1억 6천인데 대출이 6억으로 넘나 많아요. 네. 신용 등급을 보고 싶네요. 대출 잔뜩. 민주노동당 때 시의원도 했고 동구청장도 했지만 동구청장 재선에는 실패. 여기까지 선거 경력은 오전 2승. 그리고 나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진보 단일 후보로 나와 당선이 됩니다. 3승 3패예요. 네. 통진당 해산 후 무소속으로 진보 단일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승률 50%를 맞춥니다. 6전 3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의 유일한 원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20개 이렇게 낮은 사유가 대체 뭘까요? 계류가 95%, 대한번향폐기가 한 건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92%, 본회의는 84%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육아 예능 촬영 중에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죠. 네. 그 의원입니다. 그리고 KTX의 창구 매표 비율을 뒤져서 노년층 정보 격차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창구에서 표를 사야 하는 노년층이 주로 잎석표를 산다는 참신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주로 국감에서 실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원금의 고액 비율이 아예 없습니다. 민중당의 새로운 공약으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실수요 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각을 하는 방안인데요. 달리 말하면 임대업자 국회 진출 저지 방안이 되겠죠? 통합당 어디 후보 구하겠습니까? 민생당보다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네. 그래도 민생당은 3번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 오는데. 네. 됐나요? 네. 구력이 좀 되는 노동당 후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도요. 네. 노동당 하창민 47세 남자 정당인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력이고요. 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 지회장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현재는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고요. 정가는 6건. 97년하고 2003년에 술 먹고 악세를 신나게 밟았어요. 그렇죠. 신나게 밟다가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노동운동 관련 정가는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음주운전이 앞이에요. 네. 저희가 많이 봐서 아는데 보통 민주화 노동 정가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음주운전인데. 네. 그러면 이제는 음주운전 안 하는 거네요. 보통은 노동운동 정가 다음에 음주운전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역순이에요. 역순이에요. 악세를 밟다가 신나게 술 먹고 악세를 밟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전거로만 보면. 컨설턴스가 얘기해준 거죠. 이 전과는 다 좋은데 지금부터는 노동운동을 하셔야겠네요. 병역은 본인 공군 상병 소집 폐제 출퇴근하는 방위병이죠. 장남 해군 병장 전역 차남 육군 일병 복무 중 육해공을 다 모은 신기한 가족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술 먹으면서 군대 얘기하면 싸움이 나겠죠. 그렇죠. 면회를 골고루 가보면 재미있게는 회도 먹고. 그렇죠. 회도 먹고. 면회는 최소 한 번까지는 관광이거든요. 공약은 하청의 임금 체불은 원청의 책임이니 직접 지불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원청이 책임자라. 등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우동당 후보까지 보셨고요. 울산 북구로 가겠습니다. 울산 광역시 북구 19대에 석패했던 노측이 20대에는 사측의 더블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60% 넘게 득표할 거면 전략적 무소속이 다 무슨 소용이냐 싶었을 정도인 조승수를 배출한 민노당 개정당의 마음의 고향 중 하나 북구입니다. 챔피언 민중당 윤종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재보선에서 지역구 최초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죠.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상헌 65세 남자. 61의 버킷리스트를 채우고 버킷의 빈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울산군 농소면 현재의 북구생. 농소초, 농소중, 울산고, 울산과학대. 전 울산신문사 대표. 인생이 울산이죠. 그러나 경주 이씨. 다른 이야기. 경북 바닷가에서 이씨와 김씨를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청혼하는 수가 있습니다. 경주 땡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항의를 받을까봐. 이 멘트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방송을 듣는 경주 김씨와 경주 이씨가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 최씨도 있어요. 아무튼 경북 바닷가에서 이씨와 김씨와 최씨를 보면 조심해야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깔끔하게 단일화 사퇴했었습니다. 정식 출마 1승 2패. 1년 반쯤 되는 20대 의정성적. 본회의 89.39%, 문광희 91.3%, 예결특위 81.18%, 출석률 쏘쏘인데 예결의를 째다니 좋지 않습니다. 38개의 대표발의법안 중 대안 반영 폐기만 4건. 18년 12월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 관련해서 열수송관의 조사와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게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자격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동네 개차방 같은 개념임을 지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연임도 못하게 한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규정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전국의 신규 관광지 수요가 감소하는 중이라 개발자에게 신규 관광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개발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관광지능법 개정안. 제가 왜냐면 개발자라고 써놓고 소프트웨어만 생각해가지고 이걸 지금 개발자한테 열어주면 뭐 디코딩을 하겠다는 거야? 개발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관광지능법 개정안 등이 대한반영 폐기법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정과 시장개박의 철학이 공존하는 중도정치인이 내놓은 법들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박 대동 68세 남자 울산 북구 출생이고요. 경남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일병 소지 폐재 재산은 10억 8천. 10억 8천이요? 네. 왜 이렇게 숫자에 10억 8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일병 소지 폐재는 왜 다시 썼을까요? 오늘 아침에 다시 병역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양력은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CJ제일재당 사회이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으면서 동시에 삼성아재 이사회 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센 이력은 다 가지고 있네요. 행시 출신의 경제관료인데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하다가 윤두환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 그러나 조승수에게 밀려서 낙선하였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출마를 해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재보궐선거에 나와서는 낙선을 했고요. 북구 시의원들이 박대동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뭐 찍혔을까? 박대동 후보가 지난 22일 삼성아재 사회이사를 연임을 하고 의장까지 오른 것 때문입니다. 박대동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인기 시작 전까지 사회의사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되는데 결국 선거에 안 되면 보험 든 거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2월 20일 날 이 직을 수락했나 보네요. 한참 예비후보 뛰는 동안에. 그러니까 당선되면 그냥 사직하려고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냐. 그랬을까요? 박대동 후보는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발휘하는 등 보험을 깨어 매우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인기 종료 후에 삼성아재 사회이사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전관예우 논란이 있더라고요. 2018년 울산 북구 재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 사회이사직 논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아재 사회이사를 한 것은 금융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간 것일 뿐 의정활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정활동은 제 신념과 소신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해명 같지도 않죠. 이게 방송 아이템이네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만둔 다음에 재개의 자리를 얻어서 넘어갈 때는 그전에 무슨 법안을 처리했는지 자세히 뜯어봐야겠네요. 박대동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삼성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당시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매달 떼는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못됐다. 이 보좌관이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보를 한 거죠. 보좌관의 월급에서 매달 120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도 아니네. 9명 전체에 120만 원이면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동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면서 비서관이 폭로를 한 것이죠. 세상에. 당시 해명을 보면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박 전 비사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맺을 뿐 가격은 없었다고 하는데 비엠 씨 이런 거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무실 운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수변료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처음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게 정치예요. 공약은 코로나19에 관련한 겁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이색용품을 구입해서 50만 원 내에서 세입공제로 저녁 돌려주겠다는 정도 수준의 공약이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민생당 후보 민평단계군요. 두 명밖에 없는 후보 드디어 마지막. 민생당. 김도현 58세 여자 정치인 방통대 경제학과 1학년 중퇴라고 했는데요. 왜 2008년부터 16년으로 돼 있는 걸까요? 1학년을 저렇게 다닐 수 있죠. 8년 꾸른 1학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년은 올라가는 걸로 쳐주잖아요. 저도 이런 케이스여서 알거든요. 8년 꾸른 1학년 선배의 무서움. 이럴 줄 알았으면 8년 늦게 입학할걸. 이런 후배를 하게 되지요. 8년 꾸른 1학년 선배의 무서움으로 방통대 경제학과 전국 학회장 모임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만 8년.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두였는데. 2년 전 지선에 시의원 낙선을 했고 당시 재산이 4억 4천이었네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동영 대선 캠프에서 조직 7 본부장을 했다고 하니까 정동영계의 당직자로 추정이 됩니다. 1본부장부터 6본부장이 궁금하네요. 지금은 재산이 늘었죠. 아 늘은 거구나. 11억이 됐는데. 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숫자에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6자리면 억이라고. 진짜. 양정 출신이며 종갓집 만며느리자 맞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좋은가요? 확실해요? 좀 놀라운 게 있는데요. 미용사와 택시면허 등 자격증이 20개가 넘고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해봤다고 합니다. 이번 자격증 뒤져보면 분명히 웃음치료사. 그럴 거야. 얘기할 것 같더라. 지역공약은 마이스터고 지원 대책 강화. 중앙공약은 청년층 대상 1억 원 아파트. 뭐 그리고 다자녀 지원 강화, 공교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데 너무 찾기도 힘들고 너무 재미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역 진보 후보들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다 출마해요. 네. 정의당 후보 보시죠. 김진영 55세 남자 정당인 북구생 송정초 울산중 울산공고 울산대 정책대 현대중공업 노동자였고 2대와 3대 울산북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대 울산강역시의원이었고 북구의 후보가 7명인데 정의당 후보가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인 건 좀 드문 일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12억으로 1위. 김도연 후보를 1억 차이로 간신히 앞섰습니다. 박대동 후보를 2억 차이로 따돌리고. 근데 땅이 많습니다.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2010년 업무방해 벌금 150. 아마 노동운동 정가겠죠? 그렇죠. 북구의 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러네요. 없잖아요. 네. 없네요. 야권 단일이 아니고 진보 단일. 네. 공직선거 도전은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현재까지 오전 3승입니다. 무소속 민주노동당 땐 당선이든 낙선이든 40%에서 50%를 넘는 득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의당일 땐 16%를 받았어요. 정의당일 때는 아마 진보 단일화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북구의 표심을 보여주는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 단일화 후보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공약은 단일화 후 합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단일화 해준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이런 선거 정보는 저희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사진에 페돌아를 쓴 유일한 후보.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의 최종보스 같지 않나요? 두한이네 이놈! 이라는 대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피해자지 최종보스가. 두한이, 김두한이 이놈! 이거는... 의사양반! 그거 말고!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박재묵 65세 농업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현대자동차 근무였고요. 정년 퇴직 노동자입니다. 현재는 울산시민연대 회원이고요. 재산은 2억 8천으로 답답답 단독주택. 요즘 도시의 은퇴자들이 꿈꾸는 주거 형태죠. 그렇죠. 마당에 풀이 나서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고 그냥 주죠 뭐. 저번 지선에도 이번에도 공약 및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박영수 51세 남자 부동산 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감천초 장평중 경남공업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2학기 휴학 10년 동안 사법시험을 10번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된 거죠? 안 됐어요? 네. 작년 3월에는 변호사법 위반 벌금 300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네.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이잖아요. 이 벌금 300은 변호사가 아닌데 금품 등을 받고 법무처리를 대신해 줬을 때 생기는 정가입니다. 아. 그 고소장만 써줘도 받는 벌금입니다. 그렇군요. 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데 약 지어주면. 그렇죠. 약사법 위반. 네. 근데 이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금품 수술을 받아야 돼요. 공직선거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 번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전부 무소속 도전이었는데 선관위 제출 서류에는 2014년 무속속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속속속 속속 속속들이 알고 있구만. 무속속. 왠지도 어감이 잘 어울린다 무소속에. 네. 무속인 같기도 하고. 정말 소속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무속인 같기도 하고. 자주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다가 출마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아. 사연이 보입니다. 네. 특히 2018년 지선에는 여론조사 1위인 자신을 컷오프시키고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천 탈락이 아닌 작년 12월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말하며 탈당하고 미리 무속속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의란 내게 주는 공천이죠. 공약은 지금까지 온종일 돌봄서비스 공약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채무요. 채무 8,5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러시안 캐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모아 러시안 캐시. 4인간 채무 6,700인데 그 4인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깡패면 어떡해요. 그래서 재산이 마이너스 8,000만원입니다. 걱정입니다. 북구까지 보셨고요. 끝으로 울주죠. 광주는 원래 광산. 울산은 원래 울주. 남아있는 이름이 광산구와 울주군입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의 당적 변화를 보실까요? 한나라 열린우리 대통합 민주신당 무소속 한나라 무소속 한나라 새누리 무소속 새누리 바른정당 한국당 무소속 퀴즈. 지난 16년간 국회의원은 몇 명? 힌트. 강길부. 힌트가 답이잖아. 아니지. 답은 한 명이지. 작은 2인제. 울산형 불사조지만. 집은 강남도조 송파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강길부 의원이 이제 부동산을 모두 모았는지 불출마를 거라고 했습니다. 저거네요. 그 부름업을 끝. 그렇죠. 다 깼어요. 그냥 호텔로 다 채웠는데 뭘 게임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55세 남자 울주 삼남면생. 중남초 경남고 서울대 카투사. 4시 34회 연수원 24기 검사 유닛. 대구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마약조폭 전문. 아무래도 통합당 가긴 좀 그렇습니다. 17년 현 정부 첫 관세청장. 한진그룹 일과 관련 수사에서 관세청 박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밥 먹기랑 서있기 사진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고 안 써놨어 왜. 혼자 내버려둬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말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인터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공약 논평. 여당은 중앙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 인력 확보 등을 내놨습니다. 이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협과의 타협 제스처가 우선이라기보다 그냥 때가 때니까 낸 걸 겁니다. 아니라면 의협이 알아서 일배 회장을 뽑아주도록 두지 않고 유화 움직임을 진작에 보여주었겠지요. 아무튼 때가 때다 보니 장기적으로 의학계가 환영할 만한 중앙공약을 내놨습니다. 의학 분업 때부터 좋지 않았던 민주당 정권과 의사들의 사이를 좁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중앙공약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서병수의 동생 서범수 맞습니다. 오신수의 남자. 여기는 지금 대결 구도가 반대예요. 여당이 검찰 야당이 경찰이 나왔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생이고요. 부산 해관고 조국 전 장관의 동문이네요. 서울대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부산대대학원 행석박 병역은 지금 나왔죠. 어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경청 공무원 출신이 뭐. 고독은시에 의한 전시근류역이네요. 그래요? 그건 더 반전이네. 33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원래는 수산천 그러니까 현 해양수산부의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경찰 공무원으로 전직을 했고요. 경정부터 치안정감 그리고 경찰대학장까지 올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19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을 슈퍼스타K 방식의 공개 모집 오디션을 했대요. 그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요새 그렇게 공개 오디션을 하는 게 좀 새로운 풍경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슈스케는 이미 골동품 아닙니까? 그렇죠. 미스터 당협 이렇게 해야죠. 되게 재미없겠다. 여하튼 김두견 전 울산 남구청장을 누르고 당협위원장에 선임이 되었고요. 이렇게 대세나면서 이런 당협위원장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 역사부터 사실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럼요. 이듬해 같은 선거구에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같은 당 장릉인 예비후보와 경쟁을 해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형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부산 진구갑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되었으니까 형제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지켜봐야겠죠. 나름대로 흥행카드라 생각하는지 계속 형제궁천 형제 국회의원 엄풀 중입니다. 이러다가 왜 의로운 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쌀 갖다 주고 쌀 갖고 오고. 서반 갖다 주고. 법안 갖다 주고 법안 갖고 오고. 뺏지 갖다 주고 뺏지 갖고 오고. 기대됩니다. 뭐 이상한 건 더죠. 태화강 국가정원 확대 공영주자장 신설. 전반적으로 울산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공약이 구청장급. 잘 봐줘도 시장급 공약입니다. 네. 끝입니다. 그럼요. 국가혁명배당금당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아는 아는 울주군의 후보가 4명인데 그중에 공직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건 무소속 후보뿐입니다. 전상환 58세 나눔 봉사활동가 경북대 행박 육군 중령 전역. 저번 총선 재산 신고액은 6억 7천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불었습니다.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장남은 이 병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대학생이네요. 옛날에 나다. 소독장비 풀 착장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이고 말하기 힘들었겠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으려고 안철수의 신국민의당 울산시당을 자생적으로 준비하고 아 초인을 예비하는 창당 발기인 행사까지 했어요. 어 혼자 발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다. 네. 앗불사 지역구를 두지 않기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아 예비할 당을 잘못 골랐네요. 공약은 국회의원 특권급여 보조금 축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창설과 재해 재난 예측체계 구축이 있네요. 좋습니다. 이게 뭐 경북에서 조금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울산에서도 지금 재난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 지선때는 다 나왔었죠? 그죠. 지난 지선때 아주 향연이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네. 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보선 없잖아요 그죠? 네. 어 사실상 지금 이게 그나마 편하게 가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내일부터가 진짜 존댕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주에 저는 다시 거짓말이다. 오늘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방송 분량을 소화할 거예요. 네. 울산이었고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듣느라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아... 영남투어가 안 끝났죠? 경상북도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할 일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토할 뻔했어요. 그럴리가. 전지혁구 후보 다 내놨어요. 이젠 정말 쉴 데가 없어요. 심지어 달성해도 됐던데. 네. 경상북도 시간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네 명이 방송을 했고요. 탈당한 김상조가 편집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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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D.W.K